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아 얘는 그럼 위에다 꽂는 건가 보다 이렇게 맨 위에다가 아 그래 그냥 줄리가 없지 역시 이렇게 내가 의심해서 미안하고 아직 그렇게 합쳐면 안 되는데 한 칸 한 칸 조립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쪽 먼저 아 큰일이다 이거 아 아 아 다음이에요 니가 해봐 으 으 으 으 짜자잔 으 조립하자면 매뉴얼을 꼭 읽고 하세요 아 저는 그건 안합니다 그런거 안합니다 저는 천지 두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야 천지 두뇌 이거 하나 조립간다고 해서 이거 저는 그거 시행착오였습니다 시행착오 아 이거 다리가 설명서 읽어 빨리 먼저 그건 안 맨날 돌았나 무슨 소리지? 이거 뗄까물었어. 뭘 뗄까물었어? 경날로 해둬. 자 이렇게 이렇게 예스 이지 이지라니 나 몰라가지고 이지 피지 아니 보고 하시라고 했는데 아니잖아 그 방향 아니 그 안쪽에 막혀 있구나 진짜 믿고 막힐 수가 없네 진짜 이지 이지 진짜 끝까지 눌러가지고 아니 반대편을 잡아주고 해야지 아가씨 그렇게만 밀어서 되냐고 그게 나한테 다 생각이 있어 봐봐 너 그렇게 하면 헛돌잖아 나사만 망가지고 그렇게 잡고 밀면서 딱 제대로 해야지 아니 다 지금 나사 다 망가뜨렸잖아 이거 제대로 이렇게 밀착을 딱 시켜가지고 해야지 그렇게 세게 돌리지 말라니까 나사 다 망가뜨렸잖아 반대쪽인데 봐봐 뚜껑 봐봐 아 이렇게 라고? 그래 사각형이 거기 있잖아 그렇네 진짜 아니 매뉴얼을 꼼꼼히 보고 하라니까 진짜 뭘 보고 하는 거야 대체 이 아줌마는 아니 깜깜해 야 이렇게 맞지마 내가 할게 그냥 아 배워가는 거지 진짜 아니 배워가는게 아니라 너는 지금 대충 하고 있잖아 그걸 돌리면 들어가? 안들어갔지? 안들어갔지? 희한한걸 돌리고 있네?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야 그걸 돌린다고 들어가면 바퀴 굴리다 빠지는 거잖아 봐보낼 웅스웨어 오 진짜 송바보 mä 송바보 진짜 IQ를 음악에 다 뭘까 해가지고 하하하하하하하하 잠머니 lain launch 사각형을 치고 뭐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사이즈는 맞아 아 헐 아 아 으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아니 와구 무거워 누구 CD야? 제이제이 프로젝트 진영이네? 오빠 제이제이 프로젝트도 했었어? 응 이분 이름이 박진영이구나 어 그래서 주니어야 그래서 주니어 진짜 웃긴다 저기요 CD 구경 그만하시고 일단 겉이 먼저 그 누구야? 그지같은 그지 트와이스 여기도 데이식스 아마 데이식스가 좀 많아서 어? 그래디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미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형수님이라고 썼는데? 형수님이라고 썼어? 하하하하 여기 데이식스 어 그거 약간 데이식스 데뷔 앨범 같은데? 아 진짜? 어 우와 이거 예쁘다 어 이거 CD 예뻤어 이거 안에 열어봐 진짜 예뻐 그거 진짜? 어? 오 대박 진짜 예쁜거 같은데?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하니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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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성진이 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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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원필이 봐 하하하하 영현이 하하하하 아이고 애들 어린거 봐 하하하하 그러니까 이제 벌써 군대 갔어 나 군대 간다고 얘네가 저기 연습생 때 나한테 와가지고 작업실 앞에서 삼겹살 거 먹고 그랬는데 하하하하 작업실 주차장에서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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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예쁘다 앨범도 하하하하 트와이스도 CD가 많아가지고 아마 겹쳐놔야 될거야 하하하하 저기요? 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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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제일 좋아했던 앨범이 뭐야? 여기서? 하하하 나는 일단 데이식스 저 앨범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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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일과 할 때 누르면서 해야 돼 살살살 살살살 살살 저기요 살살이란 말을 모르세요? 안 돼요? 어, 봐봐 어우 예뻐 뭐지? 이거 썸네일 써야 되겠다 이게 하라고 조립 즐거워? 어 아 한 번은 물어봤어 내 옆에 있는 난 뭐 있겠나 한 시간쯤 지나고 소용없다는 걸 알아서 난 아, 오늘도 난 모른 안 봐도 난 바보 또 별 안 나 바보 아 아 그래도 내가 하루를 두고 내고 말했어 아 그리고 너 저의 깨어있는 내 맘을 봤어 아 새하얀 도와줄 그 위에도 채워넣고 싶은 끝에다 draw a picture all the way across my mind 여기 웃겨 끝까지 잘 어울리는 게 그 나의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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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흙 떨어지고 나서 먹을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